저는 예수회와 아시아 선교라는 주제로 이 학술의 논문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예수회의 아시아 선교, 이 아시아 선교는 16세기 일본을, 일본 선교를 중심으로 제가 준비해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그렇죠? 1517년 10월 31일에 마틴 루트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는데 올해가 딱 500년이 지난 시간이에요. 종교개혁 500년이랑 예수회하고 무슨 상관이냐. 종교개혁 500년이랑 예수회의 아시아 선교하고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많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예수회라는 단체가 로엘라라는 개인과 예수회라는 단체가 카운트 리포메이션, 그러니까 반종교개혁. 그전에는 반동종교개혁이라고 하기도 했죠. 카운트라는 말이 계산하다, 계산 이런 말도 있지만 반박하다, 반대하다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1517년의 종교개혁, 1517년에 일어났지만 한 세대 정도, 원제네랄 정도 계속해서 마틴 루트부터 시작해서 울리츠 빙글리, 조 칼빈까지 이런 많은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계속 계속 유럽 대륙에 반향을 일으키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가톨릭 진영에서 리포메이션을 반대하는 그런 단체 중 아주 핵심이 되고 선봉의 역할을 썼던 단체가 바로 예수회라는 거예요. 그 예수회를 종교개혁 500주년 해에 제가 또 조사를 하게 되어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략하게 우리 김 선생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이렇게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고 조금 다른 버전이라든지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말을 보면요. 예수회는 두 얼굴을 가진 단체죠. 그들에 대한 상반내 평가는 진영 논리로도 이해할 수 있어요. 당연히 우리 개신교 측과 또 구교 측을 얘기하는 겁니다. 반종교개혁단체이자 가톨릭개혁의 선봉장입니다. 예수회는 이그나티우스 로엘라에 의해 창설되었고 또 로엘라의 리더십 아래 일사불란하게 활동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을 사역의 신조로 삼았던 로엘라와 예수회는 선교단체로서 역사적 기원이 될 만한 많은 산물들을 낳습니다. 로엘라와 예수회에 대한 단행본이나 학술 논문은 국내에 많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래 대표적 단행본과 논문을 제가 실었고요. 제가 살펴본 결과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 개신교 진영에는 로엘라와 예수회를 연구한 분이 딱 한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몰래 숨어서 연구하시고 발표하시는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한국학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것은 전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 글의 목적은 제가 개신교 진영의 예수회와 그들의 선교 정책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회의 선교 정책 가운데 지역적으로 아시아 일본 선교회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알고 있는 예수회와 그들의 선교가 아니라 역사적 사실 가운데 예수회를 평가하고자 합니다. 예수회에 대한 소개와 평가를 위해 먼저 로엘라에 대한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게 될 것이고 나아가 예수회의 조직과 활동 그리고 16세기 예수회의 일본 선교회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함께 고찰해 보겠습니다. 먼저 로엘라와 예수회입니다. 로엘라에 대해서 또 익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로엘라는 원래 군인이었어요. 스페인 귀족 출신이었고 군인이었어요. 프랑스와의 전쟁 중에 다리에 심한 부상을 입게 돼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군인의 꿈, 군인의 길에, 군인의 길에, 군인의 길에, 군인의 길에 꿈을 접어야 됐어요. 병상에서 이 사람이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소개한지 그리스도의 생애, 또 그 당시에 성인들이라고 하는 그 열전들을 읽으면서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서 세속의 군인의 꿈은 길은 접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이제 종교인, 그러니까 신앙인의, 아니 사제의 길을 걷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제가 2장의 세 번째 패러그랩에 제가 문단에 써놨는데 로엘라가 회심하고 난 뒤에 재미나는 것은 이 마틴 누트와 칼빈은 열심히 성경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제가 소개해놨듯이 이 만네사라는, 만네사라는 프랑스에 있는 동굴 이름, 동굴 이름인가 봅니다. 지명에 있는 동굴 이름인 것 같은데 지명과 동굴 이름인 것 같은데 거기서 신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묵상하고 그 중세 신부들이 했던 것, 연어신부들이 했던 것처럼 도를 닦는 거예요. 수도 생활을 하는 거예요. 고행과 묵상과 금식, 기도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이 로엘라가 황홀경을 체험하게 되죠. 신비주의에 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에. 이런 그의 체험으로 예수회의 영성훈련 서적인 스피리추얼 엑서사이즈, 우리나라에서는 영적 수련, 영적 수신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이 서적이 탄생하게 됩니다. 1523년 영적 훈련을 마친 로엘라는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돌아옵니다. 그는 33세의 만학도로 학문의 길을 들어서는데 스페인의 명문대학에서 인문학 교육을 받고 학업을 진행하는 가운데도 수도승처럼 맨발로 다니는 등 고행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맨발로 다니는 것을 금지하자 신발에 구멍을 내고 다니기도 했고 이런 그의 고행 수도는 중세 수도승의 사고방식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엘라는 한층 더 나아가서 자신의 신비 체험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했습니다. 이에 당시 스페인 종교재판소는 2단으로 뭐라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대학에서는 수도승 복장이 아닌 전통적인 학생 복장을 착용할 것과 졸업하기 전까지 그가 체험한 신비주의에 대해 가르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석방과 함께 학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가 이살라만카 대학에서도 또 대동소위한 그런 사건도 겪었다고 합니다. 1528년 로엘라는 결국 스페인을 떠나 프랑스를 향했습니다. 그는 몽테그 대학 그리고 상트 바르브 대학에서 7년 동안 신학과 인문학 훈련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의 창설 멤버인 브란시스코 사비에르, 아까 하비에르라고 얘기하시는데, 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1534년 8월 15일 로엘라는 이 사비에르 등 7명의 동료와 목마르트 언덕에 있는 작은 성당에서 수도 공동체를 결성합니다. 청민과 정결, 그리고 예루살렘 성지 순례 등을 목표로 하는 수도 공동체 조직이었습니다. 바로 예수의 탄생입니다. 3장에서는 예수의 조직과 활동입니다. 16세기 반종교개혁과 또 구교 진영에서는 가톨릭개혁이죠. 캐톨릭 리폼의 천명 역할을 한 단체가 바로 예수의입니다. 로엘라와 그의 동료들에 의해 이 예수의가 탄생되었죠. 처음 예수의 운영은 로엘라의 개인적인 역량에 의해서 진행됩니다. 예수의 수도사들은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에게 많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가령 도시의 창녀들이나 천대받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즉, 아래로부터의 보금전파가 사역의 주된 흐름이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르게 예수의가 아래로부터의 보금전파가, 성교사역이 위로부터의 성교사역으로 바뀌게 됐어요. 제가 그 연연을 찾지 못했어요. 책을 읽는 데 한계가 있어서. 1548일 로엘라는 자신이 체험한 영적 신비를 기록한 영적 수련을 대략 20년 동안 첨삭과 편집을 반복해 마침내 라틴으로 출간합니다. 이제 그의 신비 체험 서적은 명실상부한 예수회의 교본이 됩니다. 그러나 로엘라 개인의 체험을 기록한 책의 한계가 다분했습니다. 모호하고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의 제자들은 안내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상황까지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 4페이지 보면, 첫 번째 페르그랩. 로엘라가 예수회를 7명의 사자들과 함께 창설을 했는데 예수회의 가장 큰 숙제와 고민이 남아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교단체를 만들었는데 그 성교단체를 교황이 공인을 해줘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가장 중요한 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종교개혁 여파 때문에 로마 교황층은 새로운 성교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회 역시도 마찬가지로 예수회의 소문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로엘라가 과거 스페인에서 2단으로 의심을 받았고 실제로 감옥에 투옥되기까지 했고 이런 소문 때문에 로엘라의 예수회가 로마 교황의 승인을 받기, 공인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 예수회뿐만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성교단체, 수도회들도 새로운 신생 예수회에 대해서 견제가 굉장히 심했어요. 기존에 있었던 유명한 성교단체인 아까 잠시 소개했던 프란치스코 성교회, 또 도미니크 성교회, 또 베네딕트 성교회, 어그스틴 성교회, 아우그스틴 성교회까지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단체들이 예수회 성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견제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재미나는 건 뭐냐 하면 이 기존 수도회에서 로엘라와 예수회에 대해서 곱치 않은 시선으로 봤는데 조직적인 방해와 견제가 대단했습니다. 로엘라와 예수회가 다른 수도회로부터 이런 견제와 방해,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왜 예수회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뭔데? 왜 예수회냐는 거예요. 다른 수도회는 대표 수도사의 이름을 따서 수도회 이름을 쳤는데 너희들이 왜 예수회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대단하다고 예수님의 이름을 따서 그런 성교단체를 만드냐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회라는 뜻은 예수님의 친구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벗들. 너희들만 친구들이냐고 너희들만 벗들이냐고 그렇게 이름 때문에라도 아주 많은 견제와 미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로엘라와 예수회 회원들은 결코 예수님과 그의 곁에 함께했던 이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도 가난하셨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들도 되게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회 사람들은 대부분 로엘라 역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사비에르도 마찬가지고 다 명문대학 출신인 거예요. 똑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비에르도 그렇고 또 로엘라도 그렇고 귀족 집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은수저를 입에 물고 요즘 시간은 금수저. 금수저 집안 태생들인 거예요. 마시가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회냐는 거예요. 이런 연유 때문이라도 이런 것 때문이라도 예수회는 굉장한 방해와 견제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회는 끊임없는 교황청의 승인 노크를 통해서 끝내 교황청의 공식적인 승인을 받게 됩니다. 예수회가 이렇게 승인을 받고 하는 그 과정 중에 아주 주목할 만한 것이 뭐냐면요. 제가 여기 중간중간 기록한 걸 읽을 때 보다 재미가 좀 들어갈 것 같은데 예수회가 1530년에 교황청에서 승인을 받게 돼요. 승인을 받게 되는데 교황청의 승인을 받게 되는 그 시점에서도 그 시점에서도 예수회 그 당시에 총 멤버가 10명쯤 됐는데 7명의 예수회 멤버는 벌써 유럽 각지에 흩어져서 성교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일본 성교에 대해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예수회가 1540년에 공식적으로 성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그 척박하고 험하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땅에 예수회 멤버들이 성교를 하러 간 때가 1549년이에요. 정확하게 예수회가 아시아 성교, 여기는 일본, 동아시아지 않습니까? 아시아 성교, 일본 성교를 가장 먼저 했는데 인도 성교를 가장 먼저 했는데 인도의 코아지압 지방에 사비에르가 입국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1542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교단체를 결성하자마자 바로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행동에 옮겼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보고 굉장히 놀랐죠. 우리는 성교 훈련 받으려면 준비하는데 5년, 또 마음의 준비하는데 1년, 훈련 받는데 3년, 4년,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초스피드로 성교지에 나갔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아까 살짝 김 선생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 내용이 있는데 예수회의 성교 특징이 참 중요한데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가 처음에 예수회가 결성될 때는 아래로부터의 성교, 아래로부터의 복음 전파인데 어느 순간,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부터 위로부터의 성교, 위로부터의 복음 전파를 그들의 성교 정책으로 삼고 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잘 모르긴 한데 왜 바뀌었는지는 잘 모르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수회의 멤버들이, 회원들이, 성교사들이 성교지에 가면 그곳의 상류층들, 또 귀족들 이런 사람들 만나서, 정치인들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했고 두 번째로 뭐냐면 토착화 신앙, 토착화 그러니까 일본의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도 예수회의 성교사들이 일본 문화와 일본 신앙에 대해서 인정을 해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본의 문화와, 그 성교지의 문화와 그 종교의 어떤 접촉점을 찾아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회의 성교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5페이지에 보면 제가 사장에 예수회의 일본 성교에 대해서 제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사비에르에 관련된 얘기가 좀 재미있습니다. 이 예수회의 성교사라서 최초로 아시아 성교에 뛰어들었던 분이 프란시스코 사비에르에요. 하비에르 이분이신데 이분이 인도뿐만 아니라 일본도 가장 먼저 발을 디딘 분이세요. 제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두 번째 패러그랩을 보면 사비에르는 중세적 세계관을 가진 인물이었다고 그는 인도 성교를 다분히 이런 중세적 신앙을 기초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도 성교에서 아픈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성구를 적은 종이를 몸에 붙이고 다니도록 하는 등 미신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기록했는데 종교격사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가르쳐요. 제자들도 몇 분 와 계신데 중세기 교회에 이런 미신적인 성향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가령 어떤 일이 있습니까? 성찬 때 쓰고 남은 포도주를 집에서 보관해놓는 거예요. 왜 보관해놓냐면 아이가 아프거나 가족이 아프면요. 그게 만병통치약이에요. 머리가 아프면 그거 머리에 발라주면 그렇게 머리도 낫게. 배가 아프면 그거 먹어주면 또 이렇게 낫는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미신적인 거죠. 또 성찬 때 쓰다가 남은, 먹다가 남은, 이용하다가 남은 그 떡. 그 떡 역시 마찬가지죠. 빵이죠. 빵을 집으로 가져와서 그 부스러기를 농사가 잘 되지 않은 땅에 뿌려주면 그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한다고 그들은 믿었다는 거예요. 이런 중세의 신비적인, 중세의 신비주의죠. 중세의 미신적인 이런 세계관을 가졌던 예수의 성교사가 바로 사비에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잘못 따기보다도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종교격이라는 것이 유럽의 중세에서 또 근대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되었던, 군수령이 되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사비에르가 이런 중세적인 신앙관을 가지고 또 세계관을 가졌다는 인물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사비에르가 중세적인 세계관을 가졌다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라고 그럴까? 이게 인도의 성교화로 갔을 때 인도인에 대한, 그러니까 인종에 대한 이런 선입견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인도인들이 사실은 인도인들도 백인이지 않습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백인인데 피부색이 좀 검죠. 아주 짙은 갈색이잖아요. 인도인들이. 그런데 이런 피부색이 본인들과 다른 이 민족에 대해서 아주 열등한 그런 민족이라는 그런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렇게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반면에 이 사비에르가 일본에 가보니까 피부색이 흰 동양인, 일본 사람이 피부색이 흰인인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사비에르 눈에는 인도 사람보다는 훨씬 더 희었겠죠. 그렇죠? 일본 사람이 굉장히 피부가 하얗다고 희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인도와 전혀 다른 또 고등한, 고등한 동아시아 문화가 일본에 존재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답니다. 사비에르의 일본 선교는 그의 생각대로 원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일본은 1542년 태풍으로 인해 자초된 포르투갈 상인들로부터 발전된 서양 문물을 경험한 적이 있었는데 자연히 서양인 선교사에 대해서도 거부감이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특히 일본 전역을 분할 통치하고 있던 다이묘의 대부분이 매우 이 선교사에 대해서 우호적이었습니다. 사비에르는 유력한 다이묘를 찾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예수의 선교 정책이 위로부터의 선교니까 유력한 힘이 있는 다이묘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선물을 줘요. 오늘 제가 기록을 해놨는데 회중시계나 뮤직박스나 유럽지 거울이나 화포나 또 탄약, 망원경 이런 것들을 선물하여 다이묘들, 지방의 영주들과 아주 우호적인 그런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16세기 후반에 들어 예수의 일본 선교는 탄력이 붙게 됩니다. 당시 일본 전역의 실권을 장악했던 오다 노부나가는 기독교에 대해 아주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궁궐 인근의 땅을 기증해 예수의 신학교를 설립하도록까지 했다는 거예요. 사비에르가 일본을 떠나죠. 중국에 가서 병사하게 되는데 사비에르가 일본을 떠나게 되고 브란시스코 카브랄, 카브랄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카브랄이 일본 선교의 책임자로 활동하게 돼요. 카브랄이 1570년부터 79년까지 특별히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일본에서 카브랄에 의한 에피소드들이 제법 있어요. 이 카브랄이 일본에 선교를 하러 와보니까 그 전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하는 선교의 패턴들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어떤 것이냐면 가령 선교사들이 좋은 값비싼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좀 맞지 않다고 생각했나 봐요. 카브랄은 그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다니는 거예요. 무엇보다 이 카브랄 눈에 가장 눈에 가시같이 불만스러웠던 게 뭐냐면 예수의 선교사들이 하나같이 무역선박들, 상선과 결탁이 되어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냐면 선교비를 충당해야 되니까 이렇게 상선들과 결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카브랄이 그러면 안 되겠다. 선교사가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처럼 좀 겸손하고, 좀 소박하고, 좀 간소하게, 또 좀 청빈하게 좀 사는 것이, 보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판단에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선교사들은 비단옷이나 비싼 화려한 옷을 입지 말고 소박한 옷을 입자. 그리고 절대로 상선과 결탁해서 리베이트를 받지 말라. 이런 명령을 내리게 돼요. 그런데 이건 어떻습니까?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있다가 또 거기다가 짭짤하게까지 했던 그 선교사들의 형편에 갑자기 카브랄 선교 책임자가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불만이 많았죠. 그러나 그중에 양심적인 선교사들은 또 이 카브랄의 선교 명령에 또 지지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본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들 간에는 불효파함이 없지 않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요. 문제는 이 카브랄이 이렇게 일본 선교를 하게 되는데 1574년에 예수의 일본 선교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것이 오무라 지역의 대대적인 기독교 개종 역사가 일어나요. 아까 우리 김수형이 말씀하신 그 사건에요. 오무라 지역의 패권, 아 이 부분은 얘기 안 하셨구나. 이 부분은 말씀 안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오무라 지역의 일본에, 이 오무라 지역의 패권을 놓고 두 명의 다이묘가 다투게 돼요. 두 명의 영주가 다투게 되는데 한 명에게 이 예수의 선교단체가 대대적인 군사 지원을 하게 됩니다. 나가사키에 정박해 있던 포르수갈 군대와 함선의 지원을 받도록 했던 거예요. 이로 인해 승리한 다이묘와 휘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1579년 예수의 아시아 선교 관찰사로 알렉산드로 발리나뇨가 일본에 입국하게 됩니다. 그는 카브랄의 선교 정책에 대해 의문과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두 사람은 일본 선교에 대한 마찰을 빚게 되고 이 갈등은 일본인의 신학 교육과 사제 안수에 관한 문제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카브랄은 자신의 경험상 일본 기독교인을 사제화시키고 또 일본 기독교에게 신학 교육을 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리하다는 주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카브랄이 일본에서 선교를 하다 보니까 이 일본 사람들이 마음밭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록을 했냐면요. 자신의 경험상 일본인은 쉽게 배교하거나 또 불교나 신도의 우상 숭배로 돌아갈 확률이 높고 그들이 개정한 이유는 단지 명예욕 때문에 선천적으로 일본 사람들은 사악하기 때문에 예수회에 입단을 시키면 일본 기독교가 파멸할 것이라고 이렇게 카브랄이 주장을 해요. 카브랄 눈에는 프로이스 선교사 눈에도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보였나 봐요. 프로이스 선교사가 이 당시에 토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이렇게 추악하게 생기고 악랄한 인간이 없다고 이렇게 제가 일자자료인 곳에서 봤는데 일본 사람들이 사악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죄로 시키고 이 사람들에게 신학 교육을 이렇게 시키면 곤란한 문제가 생긴다고 그렇게 이 카브랄이 주장을 하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당시에 아시아 선교관찰사 그러니까 카브랄은 일본의 선교 책임자였지만 이 발리나뇨는 아시아 전체의 선교관찰사예요. 더 높은 사람이죠. 이 발리나뇨는 나뇨가 그의 주장을 카브랄의 주장에 반대에 나섭니다. 현재 일본인을 신학 교육시키는 것과 사제안수는 일본 선교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죠. 결국 두 사람의 충돌은 상급자인 발리나뇨의 승리로 끝납니다. 발리나뇨는 카브라를 마카우로 전조시켰습니다. 발리나뇨는 곧 자신의 선교 정책에 우호적인 가스파르 코일로, 아까 그 유명한 코일로를 일본 선교 책임자로 임명하게 되죠. 일본 전교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오다 노부나가가 사망하고 그 뒤를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권을 장악하게 되죠. 도요토미는 집권 초기 기독교에 대해 매우 우호적이었습니다. 그의 참모였던 소수행장, 고니시 유키나가 등도 기독교인이었고 도요토미는 자신의 축첩을 이해해주면 스스로 기독교로 개정하겠다는 그를 의사까지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1586년 도요토미는 자신의 궁궐에 예수의 성교사를 불러들여 그는 조선과 명나라를 침공할 계획을 설명했고 프로수가 군함 두 척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조선과 명나라를 정복하고 나면 중국 각지에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성교사에 협조하겠다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아까 이게 김선생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죠. 이 조건을 내걸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심을 내비쳤던 그곳에 꼬일로 성교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꼬일로 성교사가 이 부분이 참 묘해요. 우리 총장님하고 이 부분에서 한번 논해 본 적이 있는데 이것이 과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진심이었을까 성교사들을 불러모으고 내가 전쟁을 하겠다. 물론 전쟁에 대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은 맞는 것 같은데 성교사들에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은 또 다른 해답을 또 다른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한 것일 수도 있는데 내가 전쟁을 할 테니까 포르투갈 군함 두 척 좀 빌려주고 해주면 내가 나중에 정복한 조선 땅과 중국에 교회를 세울 수 있게끔 해주겠다는 이 조건을 그니까 이 꼬일로 신부의 입에서 나온 말은 아마 히데요시의 전쟁 명분과 너무 다른 차원이 다른 더욱더 세속적인 그런 답이 나온 거예요. 꼬일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죠. 군함 두 척뿐만 아니라 규슈에 있는 기독교 다이묘들 전부 다 협력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고 그 말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다른 마음을 품고 있지 않았다면 어? 정말 박수치고 환호할 얘기잖아요. 그런데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때부터 이 기독교에 대한 반감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 사실 이 이유를 속속들이 풀이해놓은 책들은 없더라고요. 그냥 이게 전환점이 되었다.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 중에 한 명이 불교 성령인데 가신 중에 한 명이 이 기독교가, 이 천주교가 너무나 과격하고 일본에 들어와서 하는 행동들을 보니까 종교인답지 못하다. 이런 부분들이 되게 많아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또 오리엔테이션이 돼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꼬일로 사건, 꼬일로 사건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신의 야심을 드러낸 이 사건 때문에 이제 박해가 시작이 돼요. 재미있는 에피소드는 뭐냐면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꼬일로를 불러가지고 의심을 하기 시작할 때인데 꼬일로를 불러가지고 이런 질문을 해요. 네 가지 질문이 정말 재미있어요. 첫째, 왜 예수의 성교사들은 무력까지 동원하면서 일본인을 개종시키려 하는가? 왜 성교사가, 종교인이 말이야, 신앙인이 말이야 왜 무력까지 힘을 써가지고 칼과 총을 들여대면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가? 난 이해할 수 없다. 두 번째, 왜 예수의 성교사들은 신도와 불교사원을 파괴하는가? 신도와 불교사원이 그들에게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세 번째, 왜, 이거 재미있는 건데요. 왜 예수의 성교사들은 말이나 소와 같은 유순한 동물을 잡아먹는가? 뭐 다분히 불교적인, 그죠? 안목이죠. 넷째가 아주 치명타를 날린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포르투갈 상인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포르투갈 상인들은 일본인을 노예로 사들이고 매매를 하는가?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도요토미의 반응에 꼬르려는 한번 돌아보거나 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조금 의구심을 가지고 나면 거기에 대해서 변론을 하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의심을 하고 서서히 일본에 있는 기독교를 박해하고 의갑을 하려는 그런 액션을 취하게 되자 이 꼬르려가 아주 큰 정책적 실수를 해요. 그는 이 꼬르려가 기독교인 다이묘들에게 무력으로 무력으로 쿠데타를 일으키고 무력으로 다이묘들이 도요토미 히데요 씨를 대항할 것을 지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카오 등지에 연락해 포르투갈 군대를 파견해 무력으로 도요토미를 징계할 것을 요청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쟁이 일어날 만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선교사들과 일본 정부에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발리나뇨의 개입으로 코엘료의 계획은 더 이상 진전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1596년 10월 19일 제가 아까 질문을 드린 건데 이 산 펠리페오 사건이 벌어지고 그리고 선교사들이 26명에 대한 선교사가 선교자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의 창설과 로엘라와 예수회를 창설한 로엘라와 예수의 조직과 활동 및 예수의 일본 선교에 대해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활동과 일본 선교에 대해 평가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활동은 익히 아는 바와 같이 상당히 역동적입니다. 역사적 사실을 통해 살펴본 바와 봐도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1540년 예수회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성인받기 전부터 보금을 위해 선교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유럽 각 지역으로 터져 선교 활동을 했습니다. 특별히 아시아 선교의 시작은 놀랍습니다. 예수회의 아시아 선교 역사는 1542년 브란시스코 사비에르에 의해 시작됩니다. 예수회가 공인된 지 2년 후의 일입니다. 멀고도 험한 아시아 인도 선교 현장을 찾아 사비에르와 예수회의 선교사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선교에 대한 그들의 과감한 실천과 열정은 기독교 영역 아래에 있는 타 선교단체외에도 대단한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회 선교사들의 개인적인 역량도 주목됩니다. 로엘라를 비롯한 초대 예수회 구성원들은 모두 명문 파리대학 출신입니다. 이후 예수회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학의 졸업만으로도 출세가 보장된 현실을 뒤로하고 보금을 위해 세속적인 욕망을 뒤로하는 건 역시 높이 살만하죠. 그리고 예수회 선교사들은 명문대학에서 배우고 훈련받은 지성을 동반해 선교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정말 효과적인 활동을 벌였을 것이라고 추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회의 활동에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예수회의 활동과 일본 선교 정책에서 보이는 한계는 제가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왔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심이 되는, 제 발표문에서 제일 중심이 되는 부분인데 예수회 선교의 한계, 첫째는 지금도 여전히 로마 가톨릭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입니다. 바로 신비주의가 그것입니다. 예수회의 창시자인 이그나티스 로엘라가 만레사 동굴에서 체험한 황홀경을 토대로 만든 그의 영적 교본인 영적 수련은 신비주의의 표본입니다. 지극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학문을 한 예수회 구성원들에게 신비주의 교육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회 선교사들이 선교 현장에서 미신적인 신비주의의 행위를 한 사례가 발견됩니다. 아까 제가 소개한 것처럼 병자에게 선교를 쓴 종이를 붙이고 다니게 하는 경우나 성찬식에 사용된 포도주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사례가 그것입니다.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신비주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을 교본으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은 선교사들의 영적 상태에 부작용이 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한계는 예수회의 일관성이 부재된 지도자의 선교 정책과 활동입니다. 신무색이 일본 선교의 막을 열었던 사비에르는 선교사가 현지인과 차별되게 비싸고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을 장려했습니다. 실제로 그도 그렇겠죠. 이것이 소위 위로부터의 선교의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비에르의 후임으로 온 카브랄은 달랐습니다. 그는 선교사에게 비단옷을 착용 금지시켰고 청빈하고 소박하게 생활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사비에르의 정책이나 활동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이론에 선교사들 간의 불효파함을 만들어냈고 선교 지도자의 일관성 없는 정책과 활동이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를 가져왔죠. 먹고 입는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선교 현장에서 선교사 간의 대립과 갈등입니다. 16세기 일본 선교를 통해 확인된 사실은 예수의 선교사인 카브랄과 발리나녀의 충돌입니다. 카브랄의 현지 선교의 효과적인 정책에 대해 발리나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카브랄의 선교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비판했습니다. 일본인 신학 교육과 사제 안수 문제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했습니다. 카브랄은 발리나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해 일본 내 선교사들은 카브랄 지지자와 발리나녀 지지자로 나누게 됩니다. 이것은 선교 활동에 보이지 않는 위축과 소모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카브랄은 마카오로 전출 가긴 했지만 발리나녀의 선교 정책이 적중하지 못한 결과도 만들었습니다. 네 번째 한계는 예수의 선교사들의 세속적인 방법을 들 수 있습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제가 사비에르는 선교비 충당을 위해서 후추 가격을 조작해 선교사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불이한 재물이죠. 불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하나님 일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사족을 달 필요 없을 만큼 그들의 한계를 노출시키는 일면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예수의 한계는요. 예수의 목적 지향적인 선교 전략입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예수의 선교사들을 불러 임진왜란을 일으킬 계획을 알렸죠. 포르투갈 군함 두 대를 파견해주면 조선과 명나라와의 전쟁에서 승리해 현지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이에 코엘로 선교사는 한술 더 떠 군함 파견은 물론이고 교주 지방에 있는 기독교인 다이묘까지 동원하도록 하겠다고 지지했습니다. 다 아는 바와 같이 전쟁은 엄청난 재산과 인명의 희생이 따르는 것입니다. 명나라와 조선 사람들 뿐만 아니라 일본인도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입니다. 생명 존중과 무관한 전쟁을 예수의 선교사가 동주한다는 사실 자체도 역설이 아닐 수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역사적 사실을 통해서 예수의 한계가 많이 드러납니다. 지명과 시간 관계로 다음을 기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